어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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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히 여기는 오산 고등학교 과학실 바깥에 친구들이 왜 좀비처럼 변한 거야? 여로로 어 요맨아 바깥에 나가봤지 안돼 나가면 안돼 큰일나라 큰일나더라 그게 뭐야 확실히 큰일나던데 너 고등학생 아니지 말투가 누가봐도 콘댄데? 뭔 소리야? 어디 내 말에 말대꾸를 하지? 애정으로 오지마! 너네 몰렸지? 나 다 알고 있어! 너네 몰린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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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돌려차기로 때려? 너네 몰렸잖아! 어째 때들아. 나가보자. 그래. 아니 우리 학교. 일진. 댁남이? 멋있어! 뭐야 너네 살아있었냐? 댁남아? 어디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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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게? 위험해! 야 댁남이가 물렸어. 좀비로 변할 게 뻔해. 좀비 자석! 죽어! 아니 이게 왜 갑자기 기어 올라! 잠깐만. 댁남이는 절비야. 절비. 절비. 난 물리지 않았어. 근데 얘들아. 고확실하네. 애들이 잡혀서 좀비가 됐어. 실험에 해당했나봐. 우리도 좀비로 변하기 전에 이 학교에서 탈출하자. 그래. 나는 여기서 죽기에는 너무 국가적 손실이 크단 말이야. 너 왜? 왜 국가적 손실이 큰데? 나 예쁘잖아. 안 되겠다. 어? 애들아 아래 좀비.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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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으면은 아이 뭐 살짝 닿았다고 죽냐? 야 뒤에 뒤에 뒤에! 좀비! 이거 살짝 닿아도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조심! 이쪽이야 얘들아. 잠깐만 식사. 안 죽으면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아악. 구독! 아 됐다! 아 빨리 와! 아 정말 큰일 날뻔. 어 이거 뭐야. 얘들아 언제 와? 야 학교가 왜 이렇게 됐어? 얘들아 빨리 와 조심히 와야 돼 근데. 너네 근데 물린 거 아니지? 너네 물린 거 같은데. 안 물렸어 저 여맨이 저거봐 물린거 아니야? 다리 쫄뚝거리는데? 여맨이는 그냥 못생긴거거든 못생긴거니 다리 쫄뚝이는거는 뭔상관이지? 어 미안해 괜찮아 요루는 얼굴이 쫄뚝거리잖아 뭔 소리야 나 프리티걸 프리티가 아니라 빠그리거리겠지 너는 대머리겠지 야 이거 좀 어렵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 얘들아 나 너무 무서워 왜 죽어? 잘 됐다 어 이거 어디야? 얘들아 학교가 왜 이렇게 변했어? 뭐야? 물속에 들어가야돼? 여기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자 나 연약한데? 아까 삽 휘두르는거 보니까 아니던데? 뭔 소리야 나 삽같은거 못들어 여기가 길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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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나 야 교실이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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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남이 아냐? 귀남아 나 니 친구 댕댕이야 귀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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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쎄쎄쎄 야 귀남이 싼데? 피 밟으면 안돼? 너 왜 감염된거야? 피 밟으면? 어 이거 피 맞아? 피치고 너무 딱딱해 보이네 어 귀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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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넘어져 아 아 이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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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지마 어어어 이러지마 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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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들 너무 많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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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왜이렇게 왜이렇게 친구들이 다 변했어 좀비로 아 여기가 길인가봐 리아가 나보고 옛날에 50대 1로 싸웠다는게 거짓말이 아니였구나 물놀이 째어 야 리아가 좀비를 그래봤는데? 야 뭐야 야 리아가 감염됐어 야 야야야야 절로 안가? 절로 안가? 얘들아 리아가 감염됐어 도망쳐 어떻게 리아가 감염됐지 뭘 했던거야 얘들아 우리 좋아했었잖아 설마 나 진짜 죽일거 아니지 진짜 나 안좋아보여 가자 얘들아 여기 나가자 아 요로를 근데 언제 오 뭐야 다 정비됐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청신차려 청신 청신 야 뭐야 이거 진짜 못생겼다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아 거기 맞네 후후 아 잠깐만 내려가는건가? 아니 옆에 길이 있는거같아 요기요기요기 니아 뭐해 이 정도는 껌이지 아니 리아는 좀비한테 아이들 물려 못오나 봐 아우 아 이거 내가 볼 때 얘들아 옥상에 올라가서 구조 요청을 해야 될거 같아 빨리 가자 저 나 그냥 조용히 해야 돼 어 저기 좀비 위에 뭐야? 으억 뭐야 너 책에 책에 발가락 걸려서 넘어졌는데 레고 밟듯이 야, 이 책 레곤가봐, 레고! 레고책, 레고책 친구들 정신차려, 어! 아, 책장에도 담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옷이 해리포터인데? 레고책을 조심해! 레고책! 레고블럭인줄! 리아 왔구나, 리아 일로와봐, 레고 좀 밟아볼래? 어? 안녕? 어? 뭐야, 왜 안 죽어? 뭐야? 이 책장은 뭐가 문젠데? 모르지, 나야? 레고인 것 같아 진짜, 무섭네 좀비보다 무서운 수학책인가 봐 야, 밖에서 친구들이 다 감염됐어, 빨리 와! 얘들아, 깜찍아! 조심해, 조심해 여매랑 티해! 얘들아, 여기 막고 있을게, 우리 다! 빨리 와! 왔어 가자, 가자, 가자 티이브를 밟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식당이네? 아, 이거 식당이네? 아 쟤네, 피부가... 오, 야, 뭐야? 저 친구는 아무래도 좀비도 되지 못한 채 죽은 것 같아 불쌍해라 야, 책장이 너무 수학책이야! 아, 너 수학 문제 좀 풀고 와 아, 조심 뭐야, 여기 여기 길이 없는데? 얘들아, 여기 길이 없어 아, 반대편이다, 반대편 저기다 아, 아니, 저기 보면 헉! 아아아아악! 얘들아, 안녕? 헉! 야, 오빠 오자마자 죽어 얘들아, 빨리 와! 좀비로 감염되고 싶어서 그런가? 뭐야, 이거? 어? 야, 사라지는데, 밟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간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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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아암! 이거면! 와, 여기 뭐야? 좀비 왜 이렇게 많아? 헉! 파! 걱정 마, 얘들아! 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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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50대 1의 전설! 야, 또 감염되고 싶어가지고 야, 여기 농구... 농구 골대에 좀비가 있어! 파차차차 파! 으아악! 좀 달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위에! 체육관 위로 올라가래! 아, 됐다! 호아악! 어, 뭐야? 어? 뭐해 죽은 거지? 얘들아, 떨어지면 안 돼, 여기서! 얘들아, 점프 한번 뛰어볼래? 오케이! 아, 왜 죽어! 야, 왜 죽어, 여기서! 지붕을 봐, 지붕을! 아, 지붕이 좀 아프니? 이게 뭐야? ! 여ambling, 기다리고 있었어! 좆이 아파! 좆이 아파 According wall again 방해돼, 절로 가! 얘들아, 요르르... 요르르 대해 괜찮을까, 얘들아? 나 가고 있어! 그래, 가면 안 됐으면 다행이지 어, 이거 미로다, 미로! 얘들 걱정하시마 미로일류 좀비를 내가 처리하는 중기 어 여기다 이제 옥상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아 뭐야 쇠파이프에 닿으면 안 돼 야 우리 개복지야 그냥 살짝만 닿아도 간다 파상풍이야 야 뭐야 또 죽은 데가 있어? 조심해 마지막에 저 올라가는 계단도 파상풍이야 내가 대각서를 때 대각서를 자 오늘도 요루루는 탈춤에서 안 보일 것인가 아니야 나 이거 미로인데 길을 못 찾겠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옆에 사다리가 있어 사다리 찾아봐 이러면 안되겠다 얘들아 그냥 나를 두고 가 이미 두고 가고 있었어 어 그래 잘가 아 저 옥상에 있다 빨리 가자 저기 한 끼가 있어 얘들아 나만 따라와 자 내가 두고 가는데 치킨 아 리아가 짝이네 걱정하지마 얘들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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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다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비켜라 김지현이 저러다가 저러다가 좀비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좀비되면 진짜 꼴 좋을 것 같아 아무도 날 막지 못해 비켜라 좋아요 와 뭐야 야 보스 보스 야 어떻게 저 귀남이 있어 아니야 귀남이 내가 잘 설득해볼게 귀남이야 우리 친구였잖아 내가 드릴게 내가 드릴게 내가 드릴게 잡아줘 우리 귀남이 덩치가 이렇게 커 뭐 아 그니까 역시 일진이 다르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구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 뭐야 아 이 친구들이 이쪽이야 이쪽이야 라고 알려주네 어 양궁부 양궁부다 귀남이 만났나봐 쟤 결코 없었네 얘들아 빨리 우리 탈출하자 헬기야 요루루 저기 오고있다 요루야 여기 우리 요루루 그거 보자 반응 보자 귀남이 빨리 출발해요 요루루 급하게 오는다봐 와 좀비 안잡고 무빙으로 야 이제 올라가자 우리 야 요루루루도 온거같으니까 이제 수출 됐다 오 야 근데 우리가 직접 운전 해야 되나봐 아 우리 요루루 좀 기다리자 그래 우와 뭐야 나 윤기남한테 죽었어 윤기남 야 근데 출발해 못해 미안 잘가 얘들아 아니 출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미안 혼자서는 갈 수 없을 것 같아 출발 출발 이거 출발 안 되나 본데? 출발 아 이게 엔딩이구나 난 간다 자 어쨌든 야 얘들아 탈출 이걸로 출발하는 거네 구독 자 어쨌든 오늘 지금 우리 학교는 탈출해보았습니다 야 오고 있는 거 맞아? 아무튼 요리를 빼고 다 탈출한 거 같아요 자 그럼 재밌게 보았다면 아 여기 요리를 있다 요리를 여기 있다 요리를 싸우고 있다 파이팅 해봐 기나미 쪼라쫼라쫼라쫼라쫼라쫼라쫼라쫼라 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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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쫼 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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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쫼 쫼라쫼라쫼라쫼라쫼라 uaah 우아하 우아하우우우아 후후후후우아앗 자, 어쨌든 재밌게 보기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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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